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가 어떻게 그렇게 다 겪지 않고 배우면 좋은데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 배울 수 있을까 아르헨티나는 페로니즘이라 해서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너무나 뿌리 깊은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참 회생기미가 강한 남부 유럽의 그리스 같은 나라도 80년대부터 이런 사회주의 정부가 등장할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끄럭져럭 갔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에 이제 문제가 터졌으니까 40년 만에 터진 거죠. 나라가 여러분들 한 50년 정도 내려 앉으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무기력해지 않는다 않습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소식을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조선의보 특파원이 전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그래도 자기는 처음에 살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본사에서 달러와 봉급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이런 천정부지로 뛴과 동시에 아르헨티나의 자국화폐인 폐소가치가 추락하니까 달러의 이런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걸 상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밀레이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친시장적인 계획을 시도하니까 자본시장에서 이 나라가 앞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환율이 안정되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환율이 안정되니까 본인이 이제 고스란히 그 물가에 여러분들 타격을 받게 됐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르헨티나 국민의 참을성 항상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만 접하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답니다. 보조금을 삭감하고 공무원을 뭡니까 잘라내고 공기업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물가 통제를 여러분들 다 철폐해버리고 하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쏟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정권이 바뀐 뒤로 보조금과 가격 통제가 사라지자 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실질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요시엔 카트에 절반도 못 채우는 손님이 대다수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구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새 정부의 고강도 계획에 당장 국민 개개인의 지갑은 얇아졌다. 금세 느낄 거 아닙니까 매주 여러분들 마트를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그냥 물건을 살 수 있는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론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포퓰리즘은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그게 언젠가가 문제고 지금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세대가 영광과 정체와 좌제를 다 맛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빈곤율이 40%가 넘는 아르헨티나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개개인에게 국가의 미래니 이런 건 설득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니까. 그런데 그다음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기사를 전하는 서유권 특파원의 이야기가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이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서 신임 대통령 밀레이의 고강도 개혁을 앞으로 6개월 이상 지켜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6% 나타났다. 6개월간 참겠다는 겁니다. 시장 계획을 단행하고 있는 밀레이 신임 대통령과 함께 한 6개월 정도는 기회를 한번 주보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지난해 말보다 15%포인트 이상 늘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겁니다. 경제 사정이 나빠졌는데도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정부 호소에 이전보다 국민이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만 해도 보조금에 취한 채 오늘만은 위한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맞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개혁을 반대하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미니 스카트 이게 아르헨티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개 원피스형 여러분들 그런 여성들 수영복이 대세였는데 비키니도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렇게 밀레이 대통령이 연설할 때 우리가 비키니도 만들고 미니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참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마이너스 2.8% 2024년도 인플레이션율이 93.7% 2023년도 인플레이션율이 211% 빈곤율이 40.1% 10명당 4명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지니 인덱스가 42% 그냥 소득 가운데 절반은 먹고 사는 데 쓴다는 겁니다. 인구는 4,600만 명 대통령 지지율은 48%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러면 가난한 겁니다. 이렇게 40% 빈곤율 그러니까 그동안 보조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생산한 사람들을 계속 뜯어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기업의 세전 이익 가운데 조세와 준조세 부담으로 지불하는 퍼센테이지인 거죠. 조세와 준조세 부담으로 지불하는 퍼센테이지. 돈을 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세전 이익의 거의 전부를 다 조세하고 준조세로 지불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카리비언 국가 OECD 평균 미국 칠레 남미 국가 가운데서도 비교적 신앙개혁을 잘한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가 칠레인 거죠. 어쨌든 참 물가 안정시키고 규제 줄이고 공무원 수 줄이고 세금 수입 내 지출하고 공짜 돈 남발하지 말고 규제 완화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참 잘 낼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시사 문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제 좀 분위기를 전환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역동적인 세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건국전쟁을 활자로 이렇게 표현한 아주 잘 쓴 정성들에 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김덕영 감독이 쓴 책인데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